진짜 왜 자꾸 생각나? 왜 자꾸 보고 싶어? 진짜면 완전 대박 스캔들 라온호 빨리 해결해줘야겠다 그때처럼 소브라 사건 재현되게 가만 안 있어 라온호 건들면 뒤진다는 얘기다 너네지 신강은수 맞아? 어떻게 너네 맨날 나 일과 사랑 딱딱 구분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 볼 수 있게 내 옆에 있어